안녕, 샤엑스 픽스예요 오늘 또 이렇게 저희의 하루하루를 공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픽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, 어떻게 보실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픽스 여러분들께 라면을 해드렸죠 사실 라면을 먹을 때는 이제 라죽처럼 제가 해먹는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픽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먹는 게 되게 맛있어요 진짜 라죽처럼 이렇게 딱 부셔가지고 완전히 먹으면 맛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픽스 여러분들에게 직접 또 이렇게 고운 라면을 또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되게 그럼 맛있게 드셔주실 거죠?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렇게 우리가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직접 못 만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저도 우리 픽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몸 건강히, 마음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픽스 여러분들도 저희 샤엑스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몸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건강히,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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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